자 2020 sbs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자는요 집사부일체 차은우씨 미운우리새끼의 오민석씨 모비딕 제시의 쇼토뷰의 제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은우씨는 집사부일체을 통해 예명세싹으로서 만능엔터테이너의 외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민석씨는 미운우리새끼에서 엉뚱한 반전 매력으로 살림신생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제시는 sbs 모비딕채널 제시의 쇼토뷰를 통해 예측으로 돌직구 진행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세 분 모두 2021년에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를 받을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어떤 시상식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시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참우씨가 스펙크를 받고 있구요 마치 가두리향식장에 모이를 주듯이 네 아주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